모두의 채용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한 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벌써 11월입니다. 네, 11월이네요. 요즘 무척 바쁘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올해가 다 갈 것 같아요. 혹시 연말 계획 있으세요? 네, 요새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전부 다 채용 시즌이 하반기 면접 시즌이 전부 다 11월에 오거든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면접이 시작돼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12월 중순 정도까지 가니까 11월이 가장 피크타임일 것 같고 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계속 바쁠 것 같고 크리스마스쯤 되면 좀 한가할 것 같습니다. 그때 놀아야죠. 바쁘신 요즘인데요. 그래도 은행권 취업의 전설답게 바쁘신 와중에도 매번 취재생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환 업무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개인금융도 보고 기업금융도 보고 은행에서 외환 업무라고 하는 또 큰 섹션이 있는데 외환 업무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외환 업무가 어떤 게 있고 기업 외환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지점에서 외환 업무를 어떻게 개괄적으로 하는지 그 개괄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외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 그 다음에 은행원이 되려면 또 은행에 취업하려면 또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 중에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원달러 환율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환율의 개념인데 그 환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외환 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시간에 외환 업무와 관련된 외부 법령으로 대외무역법, 외국환 관리법 하에서 은행들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기업 외환, 개인 외환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취준생들이 은행으로 취업을 하면, 선생님 먼저 지점 근무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지점에서의 외환 업무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크게 외환 업무 지점에서 다루는 외환 업무라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개인들이 은행에 가서 외환 업무를 처리할 때 외환 업무를 볼 때 그때 다루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들은 어떤 업무를 보냐면 만약에 미국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한테 송금을 좀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송금을 보낼 때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미국에 계신데 아버지가 급여를 받아서 나한테 용돈을 줬다. 그러면 송금을 받을 때죠.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해외 부동산이나 재산을 조금 일부 투자하는 게 있다. 그런 것도 개인 외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디 외국으로 여행 갈 때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전을 하거나 또 여행 갔다가 남은 현찰을 가지고 또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이런 업무를 보는 이런 분야의 업무를 개인 외환 업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기업 외환은 주로 수출이 무역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제 수출을 하면 우리가 삼성에서 갤럭시를 수출하면 달러를 받아야 되겠죠. 그만큼 팔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달러를 받을 때 이제 수출 대금을 입금 받을 때 그 다음에 수입을 하면 또 이제 외국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달러를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또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채권이나 해외 자산이나 이런 해외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이런 것들은 전부 기업 외환 쪽에 포함되는데 이런 업무들이 다 지점에서 다루어야 되는 좀 작은 지점에서는 이런 업무가 다 자세하게 있지는 않지만 좀 큰 지점에 가면 이런 업무들이 다 다루게 됩니다. 네. 선생님 은행 지점을 가보면요. 환율을 보여주는 정강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강판의 환율이 송금 보낼 때 환율 송금 받을 때 환율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환율 전격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환율 구조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알면 좋고요. 그 다음 취준생들도 당연히 알면 좋은데 외환 업무를 이제 은행으로 취업하려 그러면 환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은데 환율의 구조 중에서는 제일 중심에 있는 환율이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이 매매 기준율은 대고객 환율, 은행과 고객이 거래하는 환율은 아닙니다. 매매 기준율은. 이거를 매매 기준율을 은행 간 환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고객 거래 환율은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죠. 대고객 거래 환율은 저 매매 기준율, 중간에 있는 매매 기준율을 빼고 나머지 양쪽에 있는 저 환율들을 이제 대고객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건 대고객 환율이라고 하는 고객들하고 이제 거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죠. 매매 기준율은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환율입니다. 대고객끼리,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제 적용되는 환율이 아니죠. 그래서 저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저렇게 이제 가로로 나와 있는데 저거를 90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매매 기준율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매매 기준율을 내서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이제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2%, 2%가 이제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찰 살 때 환율은 4%가 올라가 있는 환율이 나올 겁니다. 천 원을 기준으로 이제 매매 기준율을 봤을 때 그 다음 송금 받을 때 환율은 이제 980원으로 다시 2% 마이너스 상태 그 다음에 현찰 팔 때 환율은 960원으로 마이너스 4% 그래서 아래 위로 매매 기준율을 중심으로 이렇게 등 간격 플러스 송금 환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현찰 환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등 간격으로 벌어지는 이런 환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환율 구조 저거는 제가 2%, 4% 이거는 그냥 보기 편하게 저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실제 은행은 저렇게 2%, 4%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위로 벌어지는 어떤 등 간격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기준율은 은행과 은행이 달러를 거래할 때 그때 적용되는 환율이 매매 기준율이고 고객들과 거래할 때는 현찰 살 때, 현찰 팔 때, 송금 보낼 때, 송금 받을 때 이 환율이 이제 주로 고객들과 거래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기준율 아래쪽으로 보면 980원, 960원 있죠. 저건 다 어떤 구조인가 하면 고객의 입장, 제가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이 은행에다가 달러를 파는 경우입니다. 은행은 사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현찰 팔 때 환율이 있죠. 현찰 팔 때 팔 때라는 건 누가 파냐고 하는 거는 고객이 직접 파는 거고요. 고객이 은행에 파는 거고 현찰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달러를 은행에 팔 때 환율이 96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고객이 달러를 은행에 파니까 은행 입장에서 사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보면 1040원짜리 환율이 있는데요. 그건 현찰 살 때 환율입니다. 고객이 현찰 달러를 살 때,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파는 거죠. 그 환율이 104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나요?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고 헷갈리거든요, 쌤. 다들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환율 구조가 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달러는 우리가 김밥 가게를 가면 김밥은 김밥 가게 하나의 상품이죠. 김밥은 김밥 가게 사장님이 김밥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있어서 달러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은행의 입장에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밥 가게도 원재료를 싸게 사와서 김밥을 적절한 가격에 팔면서 이윤을 남기듯이 은행도 달러라고 하는 상품을 원래 본점보다 아래쪽에서 사와서 본점보다 위쪽에서 팔아야 이윤이 남겠죠. 그래서 아까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걸 은행 간 거래 환율이라고 했는데요. 은행 간 거래 환율이 아니고 고객이 나한테, 제가 만약에 은행이라고 하면 고객이 나한테 달러를 판다고 하면 저는 싸게 사야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싸게 사서 다시 다른 고객에게 제가 판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더 비싸게 남겨야, 비싸게 팔아야 제가 이윤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매매 기준율 아래쪽에는 전부 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파는 거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는 거라고 했고 매매 기준율 위쪽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는 거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파는 겁니다. 그 본전 환율이 매매 기준율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0달러를 만약에 은행에 팔았다. 그 달러를 팔았다 하면 저는 960원에 사와서 달러당, 960원에 그 고객으로부터 사서 또 다른 고객에게 여행 가는데 1,000달러를 판단해 준다고 하면 1,04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아까 그 환율표에서 보면 달러당 80원의 이윤이 남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벌어지는 환율 구조가 되는 거고 달러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좀 개념을 잡으면 당연히 은행은 살 때 싸게 사서 팔 때 비싸게 팔겠구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은행에서 달러를 고객에게 사고 팔 때 좀 달러를 싸게 싸와서 비싸게 파는 이렇게 영업을 해서 그 사이에서 좀 수익이나 마진을 남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저 환율은요, 선생님. 은행마다 좀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아침에 장이 시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아침 9시가 되면 주식시장이 스타트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완전 동일한 개념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서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좀 생소한 그런 시장인데 주식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환시장은 외국한 거래 은행들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그러면 좀 생소하죠. 내가 참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외국한 거래 은행들이 은행들이 외국한 거래 은행이라 그러면 국민은행, 신화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 아침에 9시가 딱 되면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은행들끼리 달러를 막 사고 팝니다. 사고 파는데 국내 은행들끼리도 사고 팔고 또 외국계 은행들하고 국내 은행하고도 사고 팔고 외국계 은행들끼리도 사고 팔고 정권회사하고도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그 은행들끼리 달러를 사고 팔 수 있는 이 사람들끼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기업들끼리 이 금융회사들끼리 사고 파는데 이때 딱 스타트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침에는 딱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고 팔면서 각 은행들은 자기네 은행들에서 달러가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수급 조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 은행들은 매매, 자기네 은행들의 매매기준율을 조금씩 이제 달리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딱 스타트할 때 외국한 거래 시장이 딱 스타트할 때 오늘은 1달러당 1,000원에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스타트를 동일하게 했으면 거기서부터 수급에 따라가지고 어떤 은행은 998원에 팔 은행도 있고 어떤 은행은 1,002원에 사는 은행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수급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오전 10시 현재 1시간이 지나서 9시 이제 외환시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 1시간이 지나서 오전 10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전광판에 가보니까 국민은행은 오늘 지금 현재 매매기준율이 997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신한은행은 지점에 가보니 전광판에 환율 전광판에 매매기준율이 998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는 은행들끼리 달라지는데 다시 그날 이제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이 종료되는 것처럼 딱 종료가 되면 그날 이제 그 집계를 거래했던 거를 다 서울 외국한 중계라고 하는 곳에서 다 집계를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스타트하는 환율을 또 동일하게 딱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 중에는 그 거래되는 일 중에는 달러당 달러 환율이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개인들은 좀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뭐 달러가 필요해서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좀 싸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볼 때 더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은행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환율을 바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은행들의 환율, 지금 현재 환율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환전을 하러 천 달러를 환전하러 은행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은행들의 각 은행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그 현찰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현찰 살 때 환율이죠. 고객 입장에서 이제 달러를 사야 되니까 내가 이제 환전해서 여행을 가니까 현찰을 살 때 환율을 조회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매매 기준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 차이가 나는 건데 이 환율이 제일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별반 차이 없다고 제가 아까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보죠. 그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현찰 살 때 환율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와이를 갔다 와야 되는데 천 달러를 이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당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천 달러를 바꾸려고 하면 천 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에 가면 천 원이 더 싸고 국민은행에 가면 천 원이 더 비싼 건데 천 달러를 환전할 때 그런데 신한은행이 더 싼 은행인데 신한은행은 내가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걸어가면 상관없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천 원을 싸게 살려고 버스비를 그렇죠. 천 원, 사백 원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그냥 가장 가까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게 그냥 가장 마음 편하고 그런 한 번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좀 큰 금액을 환전하지 않는 이상 버스 타고 가면서까지 버스 타고 가면서까지 이렇게 환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미세하니까요. 그럼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은행 지점에 가면 환율 우대에 대해서도 포스터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 우대 막 50%, 환율 우대 80% 이런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환율을 우대해준다는 것은 어떤 환율을 좀 우대를 해준다는 건가요? 이 개념을 생각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모르십니다. 제가 취준생들한테도 이걸 물어보면 도대체 얼마에 환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매매 기준율이 아까 본전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은행들에. 그런데 이제 현찰 살 때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달러를 살 때 환율 이게 1040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본전 환율과 1040원 이제 고객이 사는 거니까 은행은 파는 겁니다. 은행이 파는 환율 사이에 40원이 생기는데 이 40원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 달러, 1000달러를 환전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달러가 하나도 없어서 신한은행에서 달러를, 1000달러를 사옵니다. 그럼 아까 은행 간 거래 환율을 매매 기준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에다가 이제 1000달러를 사오면서 달러당 1000원에 사옵니다. 이제 은행 간 거래 환율이 매매 기준율이니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팔 때는 1040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은 저한테 팔 때 40원을 남기는 거죠. 이 남기는 이 마진폭, 이윤 여기에 대해서 50% 할인을 해준다, 80% 할인을 해준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원, 1040원에서 80% 할인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1달러당 300원, 400원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개념이 아니고 은행들이 남길 수 있는 이 이윤폭, 이윤에서 40%, 50%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 만약에 50%를 할인해준다고 하면, 환율으로 대 50%를 해준다고 하면 1000원과 1040원, 아까 매매 기준율이 1000원이고 현찰 살 때 환율이 1040원이었을 때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 1020원에, 마진이 40원이고 그게 50%니까 1020원에 현찰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00달러를 바꾸면 역시 20원 곱하기 1000 하면 2만원, 2만원. 1000달러를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50% 환율 우대해주는 곳은 다른 은행보다 2만원 정도를 할인해준다. 이번에는 버스 타고 갈 만합니다. 그래도 1000원보단 낫다. 버스 타고 갈 만합니다. 그렇죠. 택시는 못 타겠어요. 이런 개념이 환전, 환율 우대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취준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쌤, 지금까지 설명 들었던 것은 그래도 환전, 송금 등 개인 업무, 외환 업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앞서서 봤던 환율의 종류들은 기업들이 수출 대금 받을 때, 또 수입 대금을 보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완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해보죠.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는데 갤럭시를 수출하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달러 대금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삼성전자 계좌의 달러 대금이 외화 달러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달러가 필요하지 않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될 겁니다. 다시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급여도 주고, 다시 직기 비품도 사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 있는 송금 받은 환율, 송금으로 들어와 있는 환율, 외환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는 송금 받을 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송금 받을 때 환율이 매매 기준으로 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그러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래쪽에 있냐? 삼성전자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인데, 가지고 있던 달러를 은행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사는 거죠. 삼성전자 통장에 있는 달러를 은행의 입장에서 사는데, 매매 기준으로 보다 싸게 사야 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송금 받을 때 환율은 매매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기업들은 나중에 수입했으면 나중에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송금 보낼 때 환율이 또 적용됩니다. 그럼 송금 보낼 때 환율은 또 매매 기준으로 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왜? 은행의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고, 고객은 사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이 파는 달러는 무조건 매매 기준으로 보다 위쪽에 있다. 그래서 이건 다 은행들이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환 업무를 꿈꾸는 취재생들에게 또 한 마디 해주실까요? 우리 외환 업무는 참 범위도 광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신입 행원부터 한 6년간 외환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은행에서. 외환 업무는 너무 깊이 있게 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환율의 구조 정도는 꼭 알고, 주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행의 외환 업무와 관련해서 환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취재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면 좋은 상식이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트의 류수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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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